자기야 어떻게 나한테 축하를 부탁하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좋아하잖아 행복했잖아 나 이대로 자기 못 보네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나랑 가자 정말 네가 그냥 갈라 그랬더니 진짜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더니 자기야 나랑 가자 빨리 왜 정말 오늘 얼룩맨같이 입고 와가지고 자기 나랑 갈라 나랑 갈라 그랬더니 언제한테 여자 좋아했던데 도움둔다 여기서 자기를 희한의 마음 마지막으로 표현할거야 얘들아와 음악 큐우 오케이 여러분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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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oper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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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2img 3 와 그리고 다가다시 다는 그녀의 만나는 마라가 네 맘이이트 내 막 소센트한·음악 소센트한·음악 네 아카선만 붕붕 매일 주여 붕붕붕